또 특수부대 출신 캐릭터를 위해서 강도 높은 액션 훈련을 하셨죠? 혹독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, 시영 씨?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노출이 좀 있었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액션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운동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 액션 팀하고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감독님과 얘기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다른 작품들보다는 좀 힘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. 대단해요. 그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라 트레일러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. 그 등이 깜짝 놀랐어요. 시영 씨, 아직도 그 등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? 지금 좀 희미해지기는 했는데요.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보겠습니다. 지금은 많이 떠나보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ado 감사합니다.